안녕하세요. 박박사의 인터뷰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대학생 중에 의대 진학이나 의학 분야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에모리 의대 조희철 교수님을 만나서 하시는 연구에 대해서 들어보고요. 의학이나 의대 분야 진로 선택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조금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조희철입니다. 저는 현재 에모리 대학교의 어소시트 프로페서로 있고요. 타이틀로서는 유로스키스 알 스칼라라는 타이틀이 있고 또 Children's Health Care of Atlanta의 Heart Regeneration 프로그램의 디렉터로 있습니다. 아틀란타 어린이병원의 심장재생 프로그램 디렉터라는 말씀이시죠? 심장재생이면 어떤 건가요? 심장이라는 장기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세포로 거의 죽을 때까지 똑같은 세포로 가지고 살고 됩니다. 그래서 질병을 가지게 되면 다시 재생할 능력이 없는데 그 재생을 못하는 것을 유전자 치료나 스템세스 치료로 재생시켜 보는 그러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 종목을 하는 연구는 부정맥 쪽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때 부정맥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너무 느리게 뛰거나 아니면 너무 빠르게 뛰거나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 느리게 뛰게 되면 그때는 약이라든지 다른 치료제가 없습니다. 심장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60번에서 70번 뛰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뛰고 한 40회 밑에 뛰게 되면 페이스메이커라는 기계를 달게 되는데 어른들한테는 그 기구가 작동을 잘 합니다. 그런데 기계이다 보니까 또 그 기계가 배터리가 있어야지 계속 작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장 박동수가 너무 안 되는 경우에는 기계를 달게 되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필요한 어린이들은 심장이 흉부를 가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기줄을 넣어가지고 페이스메이커는 여기 바깥에다 붙여놓고서 그렇게 심장 박동수를 유지시켜주거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아기들은 커가는데 기계나 전기줄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개발하는 게 유전자 치료 아니면 줄기세포, 스템셀 치료를 해서 기계 없이 심장 박동수를 복원시키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혹시 그거 외에 또 다른 연구도 있을까요? 기초과학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한나라 갈 때까지 심장이 계속 뛰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심장을 60회로 뛰어야겠다, 70회로 뛰어야겠다 생각 안 해도 자동적으로 가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심장이 자율적으로 잘 뛰는가 이러한 기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의학 쪽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고 싶으셨나요? 어땠어요? 어릴 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평범했고요. 네, 네. 밖에 나서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평범한 학생이었고 단지 좋아했던 거는 이렇게 어떤 기계라든지 현상이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죠. 그럼 대학교 전공이 의학 쪽 전공을 하신 거예요? 기초과학에서요. 생화학이라고 바이오케미스트라고 하는데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부모님과 같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에서 학부랑 대학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첫 직장을 보이티모 메릴랜드에서 직장을 잡고 그때 연구원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맨 처음에 학부할 때는 생화학을 했는데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을 생활할 때 이제 보이티모 첫 직장이었었는데 연구실이 심장 연구 전문하는 분의 연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렇게 응용과학과 환자한테 접목이 되는 연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속해 있고 에머리 대학의 소아과에 속해 있지만 의사는 아니고요. 교수예요. 그래서 박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도 하는데 하는 연구가 기초과학에서 응용과학으로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구하는 것이 환자한테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깨닫은 다음부터는 이제 의사분들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대나 의학 쪽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콜스 같은 것을 들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대학을 선택할 때도 어떤 전공을 선택해서 가면 좋을까요?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범위가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여기라고 말한다면 미국과 북미에서는 제가 생화학을 전공을 했는데 학부할 때는 그리고 대학원 할 때는 피지얼로지를 했는데 저희 동기들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저같이 PHD를 해서 연구 쪽으로 가는 친구도 있었고 또 학부한 다음에 생화학 한 다음에 의대로 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학에서 공부하고 하는 것은 의대에 입학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만약에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다면 좀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범위하게라면? 엔지니어링에 간 친구들도 의대에 입학하는 경우가 있고요. IT 쪽으로 뮤직 쪽으로 공부했던 친구들도 메이저 아니고 마이너를 과학 쪽에 코스를 몇 개 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대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저희 동기 중에 학부하고 나서 박사학위를 하고 나서 연구하는 직종 보니까 페이가 너무 적어서 의대에 다시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라우트가 있기 때문에 의대에 가는 것이 하나의 공식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하셨고 대학교 갈 때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창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에미리 대학 교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카나다로 가서 영어를 너무 못해서 고등학교 다시 입학했어요. 그때 온타리오주가 고등학교 13학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학년을 다시 하려고 들어갔는데 생물을 낙제를 해가지고 12학년 다시 가서 의대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 중에 고등학교 졸업장에 둘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하나 있고 또 캐나다에서 하나 있고 그리고 나서 학부를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 학부를 들어갔을 때는 바이오케미스트리 라고 하는 거 뭔지 잘 모르고 들어갔어요. 들어간 이유는 그냥 과학이 재미있을 것 같고 다른 분야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자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학 중에 피직스는 되게 똑똑한 분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바이오 쪽 케미스트리는 좀 외우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갔어요. 2학년이 됐는데 그때 올게닉 케미스트리 라고 하는 과목을 실험하는 과목이었는데 실험 3시간 하고서 보고서 한 페이지짜리 내는 거였는데 내서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점수를 매기를 안 해줘가지고 제 거는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밖에 붙여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영어 못하는데 이게 되네? 그래가지고 그때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실험이 좋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학부 졸업할 때쯤 돼서는 대학원 가서 공부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지알로지가 생리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생리학을 전공하게 됐고 그때까지만 해도 기초과학을 쭉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사학을 할 때 지도교수님의 인연으로 해가지고 볼테모어 있는 학교에서 연구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연구실이 전스 합킨스에 있는 심장 과장님의 연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의 최첨단의 줄기세포랑 그 다음에 유전자 다루는 법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은인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도 빼먹었는데요.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싶었는데 점수가 안 돼가지고 1년 재수했어요. 그래서 학부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을 토론토 대학원 대학교라는 곳에서 했는데 인터뷰한 교수님이 제가 성적이 좀 안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학과 과목 몇 개 더 택해가지고 GPA에 올려서 한 번 더 도전해가지고 대학원 갔습니다. 와 이제 길이 많네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똑똑한 분들이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돈이 이렇게 가는 곳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아무래도 비즈니스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의료 시스템상 클리니션 분들께서 페이가 제일 많으시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저희 같은 박사들이 일을 하고 데티케이션에 비해서 캄펀세이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에 보람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일하는 것에 따라서 좋은 치료 방법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꿈이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방면에서 그렇게 막 멀티 밀려내어, 빌려내어 되는 게 꿈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것에 꿈이 있다면 많이 권장하고 싶은 그런 직종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저희는 생물하고 그 다음에 동물 실험 많이 하거든요. 심장질환 중에 환자로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거가 페이스메이커를 하는 거라서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로 말하는 게 바이올러지컬 페이스메이커예요. 그래서 기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유전자로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템셀로, 줄기세포로 가는데 이제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혼자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엔지니어들 분들하고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효과를 측정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요새도 많이 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해가지고 시계 차면은 여기에 얼마나 움직였는지 심장박동수가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잴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개발하는 교수님들도 있으세요. 우리 너무나 좋은 거는 조이자택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엔지니어분들하고 그러한 연구를 같이 하고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의학 분야와 공학 분야 교수님들이 만나서 같은 한 연구를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 분야하고도 같이 하는 게 심장이 부정맥이 생기고 저희가 동물실험을 하다 보면 한 달짜리 심전도를 갖다가 빛 하나마다 다 계산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AI 하는 분하고도 또 전문을 하시는 교수님과 그 방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계속 더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엔지니어들 분들 또 인실리코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저희처럼 생물하고 피지얼러지 하는 사람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이러한 기가 막힌 치료제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클리션들이 그거를 가져가야 되고 환자분들께 많이 중요한 것들이 연구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연구비도 매우 중요해요. 펀딩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거의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이렇게 펀딩을 후하게 주고 앞으로 5년 안에 성과가 없는 연구도 계속 지원해주고 하는 이러한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펀딩이 중요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개발을 했는데 이 상품 가치성을 측정을 해서 어느 회사가 이거를 상품화시켜서 환자들한테 딜리버를 하는 그러한 엔터티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상품화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야들이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서 개발을 하는 게 신약 개발 또 치료제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는 젊은이들도 있겠고 또 연구를 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또 비즈니스로 가는 젊은이들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즈니스로 가면 벤처 캐피털을 해가지고 어떠한 테크놀로지가 유망하고 또 그러한 테크놀로지에 벤처를 모아서 후원하고 상품을 만드는 그러한 섹터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인터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학 쪽 분야나 의대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조희철 교수님께서는요. 오는 8월 7일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칼리지 엑스포의 세미나 강사로도 참여를 하십니다. 더 자세한 질문, 구체적인 질문 있으시면 오셔서 직접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 박사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